약간 나무가 그냥 자 출발! 몸 움직여 땀을 빼 우리 지금 한라산 등반을 위한 전지훈련 중이야 잊지마 한라산 등반을 위해선 자령실에 올라야돼 여긴 어딘가야? 여긴 한라산 자 하나도 받았어 그냥 옷을 파라만 입고 오 이 습길 괜찮아 보겠어 아 근데 이선우를 우리집 반장으로 추천하겠습니다 추천합니다 이유는 인성이 너무 좋습니다 인성이 좋다고 두고 한단 계속 가 쭉쭉 가 출발 빨리 출발 인성 꼬마 인성 꼬마 전략 꼬마 진짜 이거 안 보여 진으로 못하는 거 같아 인성 꼬마 전략 인성 꼬마 전략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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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